안핀 반자동 글라이더는 원두 낭비가 심하죠? 그래서 오늘은 원두 낭비를 하지 않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매장에 플라스틱 컵 다들 있으시죠? 아무 컵이나 이용하시면 되구요. 반을 쓸겁니다. 이 반, 반의 면을 쓸거기 때문에 양쪽 끝을 잘 잘라주시고 이렇게 위에를 잘라내고 아래쪽도 잘 잘라주시면 됩니다. 자르실 땐 항상 손 조심! 이 면을 쓸거거든요. 종이컵의 이 면. 플라스틱 컵이죠. 크기는 한 5cm에서 6cm 정도 잘라주시면 되고 이렇게 직사각형 정도의 플라스틱 컵을 이용해서 면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런 면. 그리고 살짝 부채 모양을 만들어줄건데 이렇게 동그랗게 접을거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밑에 부분을 잘 잘라줍니다. 부채 모양. 간격은 상관없으세요. 아무렇게나 잘라주시면 됩니다. 저는 체즈벨을 사용하기 때문에 포탈필터 거치대를 제거했습니다. 저기 위에 보시는 구멍으로 원두가 나와요. 위에서 볼까요? 위에서 이렇게 볼 때도 원두를 이렇게 내리면 옆으로 흘리죠. 이게 체즈벨을 사용하지 않아도 포탈필터를 사용하더라도 한쪽으로 쏠리거나 혹은 이렇게 흘리는 부분이 많아요. 그래서 이렇게 드릴로 밑에 나사가 있거든요. 이렇게 두 군데만 이렇게 풀어줍니다. 자, 풀어주시고 완전 다 풀어주지 마시고 살짝 거칠 정도만 이런 정도로 딱 풀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아까 플라스틱 잘랐던 거를 위에만 살짝 접어주시고 저 부분에 홈이 있어요. 나사를 풀었잖아요. 그리고 홈이 살짝 생기거든요. 거기에 플라스틱을 잘 맞춰서 껴줍니다. 그리고 다시 나사를 조여주면 됩니다. 자, 빨리 껴라. 자, 나사를 이렇게 찌익 찌익 해주면 그리고 각을 잘 맞춰줍니다. 쪽으로 나오니까 플라스틱 컵을 잘라서 저 홈에 고정을 시켜주시면 원두가 어디서 흘러나오는지 이제 잘 확인할 수 있겠죠? 포터필터에도 담을 때도 한쪽으로 쏠림없이 중앙으로 원두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. 자, 위에서 볼까요? 그래서 이렇게 위치를 고정을 딱 보이니까 어디서 원두가 나오는지 알겠죠? 저렇게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원두를 내릴 수 있습니다. 자, 아까는 어땠죠? 아까는 저게 없을 때는 대충 감으로 잡았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낭비가 됐어요. 근데 지금은 이렇게 착착착 나오죠? 지금까지 카페한 오빠, 카오빠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